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3월 31일 목요일자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짜로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국가가 확대됐습니다. 제가 관련한 소식을 며칠 전에 보도로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정부에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확한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관광협회가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바운드 업체를 위한 안심관광지 12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총 125곳이 선정이 된 겁니다. 자, 태국에 있는 한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행업계, 한국에 있는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요금을 제공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의 부활은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골프 상품부터입니다. 모드투어에서 관련한 골프 상품 출시했다는 내용은 들어와 있고요. 광주관광재단에서는 예술여행, 광주의 예술여행 관련한 상품을 공모합니다. 여행사 대상으로요. 다음은 아시아나항공이 ESG 위원회를 신설을 했다는 것과 에어서울이 사이판 운항을 시작을 해서 여러가지 또 각종 행사 프로모션을 하네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지됐죠? 전자여행 허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K-ETA, K-ETA, 신청 가능 국가가 일부 확대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입국 시 격리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자여행 허가 신청 가능 국가가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모객 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불만도 많았죠. 정부는 4월 1일 0시입니다. 한국시간 기준 0시부터 전자여행 허가 신청 가능 국가가 현재 50개국에서 플러스 46개국이 더 늘어나서 총 96개국으로 확대되고요.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편,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한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가 16개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16개국가가 우리 인바운드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 정말 중요하다까지는 아니면 비교적 중요한 국가 중에 있어요. 어디어디, 대만, 일본. 특히 대만. 여기가 아직까지 안 돼. 일본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만 아무튼 대만, 일본이 여기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인바운드 주요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과 일본이요.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인바운드 업계의 어떤 지금 중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신청인 잠정 중지된 국가는 일본이랑 대만 비롯해서 또 있어요. 어디냐?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홍콩, 파나마, 페루 또 있어요. 또, 또, 또 중요한데 뉴질랜드, 뉴질랜드.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뭐 사모아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요렇게 됐고요. 기존에 신청 가능 국가는 50개국이고 요거는 이제 뭐 리스트는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 새로 된 곳 46개, 46개 국가 제가 빨리 옛날에 수다 강성범, 개그맨 강성범씨의 수다맨 읽어드리듯이 제가 잽싸게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새로 추가된 46개, 46개 국 읽어드립니다. 과테말라, 나우루, 남아공, 도미니카공, 러시아, 레소토, 마셜제도, 말레이지아,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레그로, 바레인, 바하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세르비아, 셰이시알,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리엔티나, 아이티,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엔티가부다, 에스알바도르, 오만, 온두라스, 우루가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까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투발루, 트위니지, 트리니바, 토바고, 파라가이, 피지, 호주입니다. 추가된 곳입니다. 기억 잘 하시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이 관련 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자주 묻는 질문. 저희가 관련 기사에 쫙 정리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다 됩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만 보시면 모든 게 한방에 해결되니까 알아서 잘 보십시오. 자, 아무튼 다음 소식.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29일 날 제26대 출범 이후 첫 정기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주요 업무 실적, 사업계획 보고, 결산안, 심의의결, 이런 것들 만량일치로 통과시켰고요. 주요 현안이 무엇을 얘기를 했냐를 볼게요. 지난 12년 동안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유통 수수료 자유화, 그러니까 제로컴이죠. 이걸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서울시의 BSP 여행사 중심의 적극적인 재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항공권 판매 유통 특별위원회를 구성, 항공권 판매 유통, 그리고 타스프 정착 등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번 새로 된 양무숭 회장이 한국여행위원회 회장 때도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결국에 지금 아직 뭔가가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여행사 입장에서 성과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관광협회 회장이 된 이후에도 어차피 서울시에 있는 여행사들, 특히 BSP 여행사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당연히 또 들고 나와야 될 화두죠. 그래서 양무숭 회장이 이 문제, 특히 여행사의 권익보호와 이익보호를 위해서 나서는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거 아마 또 쉽게 지나치지는, 지나가지는 못할 걸로 보여요. 워낙 이 관련한 체계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양무숭 회장이 굉장히 이론적 체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행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요. 이것도 아마 쉽게 지나갈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다뤄졌냐면 어쨌든 업계의 원활한 인력 공급 지원 방안, 생태계 회복, 항공 정상화 촉구, 코로나19로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신규 업종위원회 도입, 그 다음에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업 추진, 그 다음에 회원사 중심의 협회 비전 선포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고요. 그래서 아무튼 양무숭 서울시광합회장이 우리 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업계의 회원사들이 지혜를 좀 모아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는요. 지난 15년간 회장으로 서울관광발전에 기여해온 남상만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외국 관광객,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추천 우수관광지 2021-2022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선을 선정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다 좀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우수한 인바운드 관광 컨텐츠를 한국관광송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관광 상품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선정 절차는 지자체 우수 인바운드 관광지를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와 지자체 추가 협의회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산 6곳, 대구 6곳, 광주도 10곳, 울산 10곳, 강원 10곳, 경기 10곳,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곳입니다. 그래서 총 125곳이고 이게 PDF 파일로 잘 돼 있어요. 중국어도 간체와 번체로 돼 있고 영어 1어 이렇게 한글도 돼 있고 이거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저희 관련한 기사 들어오시면 물론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카드 있는데 가시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나가면서 여러분들 보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화면 여기 그런 것 같은 거랑 자세한 광역 장소별로 125군데가 어딘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 아울리거 리조트가 6월 한 달 동안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업계 종사자들에게 우리 태국에서 행사가 있잖아요. 6월에 아울리거의 태국 호텔이죠. 아울리거 카울락비치 리조트와 아울리거 수린 리조트를 체험할 수 있는 업계 우리 여행업계를 위한 전용 특별요금을 출시했습니다. 얼마큼 싸냐? 진짜 쌉니다. 요금은 태국가광청에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는 태국 트래블마트 플러스에 참가하는 바이어 여행사들 대상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푸켓 지역 인스펙션을 기획할 때 적용되는 특별요금입니다. 요금은 최대 2인 조식 포함이고요.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 아웃도 가능하고요. 12세 미만 자녀가 동행할 경우 조식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요금은 아울리거 카울락비치 리조트 가든 발코니 객실 기준 1박당 하나 얼마인가요?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 쌉니다. 땡깁니다. 구미가 땡겨요. 1박당 5만 2천원 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금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울리거 한국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진짜 땡긴다. 다음 소식. 대한항공이 4월 1일부로 2022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했습니다. 총 15명 규모로. 보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뭐 이런... 굳이 누구 호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이 중에서 전무 4명. 누구 전무 4명으로 승진했는데 송보영, 김완태, 박희논, 변봉섭, 상무 11명. 최현호, 정찬우, 한경훈, 이길호, 정유태, 김용욱, 이시우, 이태일, 이승만, 서호영, 이민수. 끝. 다음 소식. 모두 투어가 동남아 국가들의 전면 무격리 입국을, 입국 시행에 맞춰 전통적인 골프 성지인 동남아 골프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제주항공으로 갑니다. 5월 26일부터 8월 말일까지 주 2회 패턴. 필리핀 클락 골프 전세기 상품이고요. 필리핀 클락 골프 상품은 타이거 우주가 격찬한 어디 유명한 미모사 CC. 그리고 한국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FA 코리아 CC. 이런 데서 라운딩 하실 수 있고요. 호텔들의 카지노에서 가벼운 게임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가는 106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국은 현재 운항 중인 아시안항공과 진에어 등 다양한 항공으로 방콕 골프텔 상품을 출시한 상태죠. 방콕 골프텔 상품은 최고의 가성비가 좋습니다. 나라이힐 CC 상품은 여기서도 하고 아무튼 여러가지 좋은 CC래고 하네요.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은 모르겠는데 하면 좋대요. 썬벨리 CC도 유명하지만 워낙 유명한 곳입니다. 가장 저렴하고 코스 난이도가 높죠. 제가 골프는 안 치고 여기는 안 가봤지만 제가 예전부터 골프 상품 치고 제가 한국관광신문 기자로 있을 때 골프 상품 맨날 했거든요. 썬벨리 CC 어디모니 이거야 아무튼 낯익은. 이런 것도 이게 이제 79만 9천원부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현재 원헬스 패스를 소지하면 무격리 입국 가능합니다. 태국은 타일랜드 패스 소지 및 도착 PCR 검사 후 결과 나올 때까지는 격리 후에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죠. 태국이? 잠깐 이거 제대로 된 얘기야? 태국이?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이요. 필리핀 입국 관련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저희가 행사가 있었거든요. 필리핀 강의 주체. 이거는 저희가 내일이나 해서 다시 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비중이 좀 많아서 오늘은 좀 제가 좀 더 정리해야 되고 취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소식 광주관광재단에서는 광주관광산업 활성화와 예술여행도시 광주라는 브랜드가치 재고를 위해서 제2회 광주예술여행상품 공모전을 엽니다.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합니다. 지원 자격은 광주의 유형, 무형 자원을 활용한 예술여행 상품을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업체겠죠. 선정 상품은 총 9개 상품이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시상금, 지급 및 관광상품화 지원입니다. 문의는 광주관광재단 예술관광산업단 전화번호 062-611-3654번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이 3월 31일인데 녹화일 기준으로는 3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 매주 목요일을 열리는 라이브 방송 내일도 예정입니다. 내일도 한번 제가 또 화이트보드 놓고 또 한번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때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행특기능력평가는 매주 월, 화, 수요일자만 하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목요일자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한번 주셨죠.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재밌게 여행특기능력평가 꾸며 볼게요. 오늘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